어 어떤 무기 있거든요 좋아하는 만화가 뭐고 어떤 무기가 뭔데 몰라요 어 몰라요 를 만들었구만 지금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 지금 그게 어 코로나 때문에 방영을 약간 좀 미뤄요 아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온다는 말이 있던데 어 너무 힘들어요 고생이 많구만 다음에는 뭐 만들거야? 다음에요? 어 어 잘 만들었습니다 어